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예뻐. 우리 인사 같아. 우리 인사 왜 이렇게. 어색 아이코. 우리 인사는. 너무 예뻐.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눈물 나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나 누가 울려 웃단 말이야. 제발. 제발. 힘들어요. 안 Men 너의 그 목표준 속에 대화 cardi사자 커뮤니티 하루할르 소녀! 일단 그렇게 본person, και 이렇게 With G мозG! Как 인 poorly到 저 섹시히 세자리 ster Countess 실제로 이번작은, 두 번째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주 때 우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요. 우리 오니케이예요. 이렇게 해서 오니케이예요. 오오오 정정 내려오 너 잠의 거울에 대답 아닌 대답을 해 내 피가 오려나 봐 다시 창밖을 보는 너 요즘 뜻 모른 한숨이 잦아지는지 돌아가는 맘은 한숨 한숨씩 차를 비우지 맨들인데 왜 난 가슴을 졸이는지 우리 시작에 했던 많은 약속들 바빠서 잊은 건지 아님 벌써 잊기 바쁜 건지 밤을 태아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he's okay guys, so she wanted me to tell you guys that, so she's fine, she's just not feeling too well. She really loves you and she wants to thank you guys for coming out today. So don't worry, we'll make sure she's okay guys. I hope you understand. So don't worry, we'll make sure she's fine, she's fine, she's fine, she's fine, she's fine, she's fine. So don't worry, we'll make sure she's fine. So don't worry, we'll make sure she's fine. So don't worry. 나 잘 안 웃는 것 같아. 언니요? 매일언니요. 언니라면? 언니 보는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진짜 6년 같이 살았는데. 그때 그때. 우리 무대에서 발빛을 걸어서 언니 놀래가지고. 처음 그때 봤다. 언니 놀래잖아. 우리 무대에 맞춰서... 언니 cease ... 지하니 마시지마요. 맘 없는 것처럼 짜 있는추가 아나. 아닐 것 같아. 엄마! 온다! gray light gray light bases neat 기댄 달콤한 felony 너만이 남아 그 번호할 때 나는 엄청난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